음악 나는 40년 정성으로 기어 가공을 한 초성경밀기계 박아노입니다. 음악 정성이라는 것은 많이 투자하는 거죠. 수처리가 잘 안 됐나, 위주처리해서 들어온 것이 잘 안 됐나, 측정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낙지 날짜에 한 2, 3일 전까지 시간 여유가 되면, 맞춰놓으면 마음이 편하길래요. 이건 불량률도 안 나오고, 물건을 한 번 쓰면 재질도 좋고, 열 처리도 잘 되고, 오래 쓴다. 이런 것이 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. 그래서 찾아오게 되죠. 오래 했으니까 충분히 감당하죠. 기아 쪽으로 시판도 해보려고 그래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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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